배우분들께서는 이미 복수 배우분들께서 해외에서 화보촬영 외에도 작품 러브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헐리우드 진출을 계획하시거나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송강호씨 어떻습니까? 지금 헐리우드에서 러브콜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헐리우드가 아니라 국내에서라도 일이 좀 있었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마지막 촬영 작년 1월 말이었어요 지금 13개월째 아무런 일이 지금 헐리우드가 아니라 곧 시작하시잖아요 헐리우드가 아니라 아니 전화번호를 바꾸셨나요? 저는 국내에서라도 좀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